갑자기 진호 받아가지고 애 봤는데 자세가 너무 귀여워 야 꼬물이 진짜 얼마야 하준아 하준아 꼬물꼬물 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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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보자는가 이거? 작지 야 사진이 훨씬 커 비노 진짜 커 보여 부모가 된 소감이 어떤 너 둘 다 알아 괜찮지 아준아 삼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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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준아 한번 인사해줘 진이 기대 진짜 많이 하고 있던데 뭔 기대 갓난아기 진짜 오랜만에 본다고 영표와 도가미언니가 애기 너무 보고싶었다 하면서 응 지그집인줄 지그집인줄 포즈 봐라 우리 집이 지그이 빨리 몇 번으로 왔는데 옛날엔 자주 왔는데 맞지 애 낳고 처음 왔다 역시 애기 있는 집이라서 애기용품들이 진짜 많다 애기용품들이 진짜 많다 애기용품들이 진짜 많다 우리도 장난감 이 만큼 사야겠지 애기용품들이 진짜 많다 애기용품들 일부 웃어, 아줌마 웃어, 웃어, 헤헤, 후우, 하하, 후우 아빠가 정신을 났네 그니까 저거 뭐하는 거야? 이런 표정인데 심각한데 표정이 깜짝 놀랐다 어? 어? 뭐야 레게이도 나온거야? 서희가 옷 준다고 누나 잠깐 운다던데? 응 진짜 무슨 보리만 있었지? 응 새우 보리만 있었나? 새우 보리만 있었나? 응 응 이거 뽑아줘 응 왜 이렇게 예쁘게 크지? 그니까 그니까 아니 애가 점점 예뻐져 응 잠깐만 어? 네 엄마 근데 이거 어디 불다가 죽을뻔했어 야 너네 그거 있어야지 근데 이렇게 없잖아 응 그거 없어가지고 아 시원한거 먹기기잖아 응 서희가 사진 아니야 사진 아니야 여기 움직여 움직여 나 작음 전국이 얘가 엄청 작긴 하잖아 1,2,3만 많이 나오겠네 응 서희가 좀 많이 나고 있네 은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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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 인큐베이터나? 이제 호흡이 나오면 또 살 수 있게 응? 아아아아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나 울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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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떻게 나가지? 빼달라 해야지 하늘 이쁘다 하늘 봐봐 응 우리 아준이 이렇게 힘들었어 아준아 의도 삼촌이 장난감 줬어 집 오니까 좋아? 집 오자 집 오자 좋 강하다 집 오자 집 오자 집 오자 집 오자 아멘